중산용품은 주셔야죠. 왜 안 무거워요? 근데 안 무거워. 나랑 재석이 형이랑 번갈아 가면 돼. 번갈아 질게. 아니 진짜. 왜냐면 형은 또 힘은 좋아도 무릎이 안 좋잖아. 아니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제일 젊은데 제가 뵐게. 괜찮아 목걸이나 빼 거지가야. 지금 금목걸이 하고. 혹시 서울예대요? 07학번입니다. 야 인사 안 해도 돼. 퇴학 당했어. 자퇴야. 야 자퇴라고. 드레스코드를 미리 얘기를 해 주던가. 와 진지와 진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해. 이거 봐. 이거 무서워. 아침부터 이게 뭐야. 아 다들. 사극 찍는 기계. 아니 근데 진짜. 새벽 4시에 이런 공장은 진짜 낯설다. 아 어떡해. 이게 뭐야. 공감이 아니라. 실패하면 3시간 동안 쫄리는 조식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스에 맞는 드레스코드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진주, 미나, 미주. 오늘 너무 예쁘네. 큰소리. 근데 진주는 아직 점수 못 차렸어요. 언니 아직 벌려왔어. 너 마스카라 했어 이 언니. 너 뷰러 했냐? 아니 근데 야 미나하고. 미주가 이렇게 딱 하니까 진짜 이제 어머님이 나와. 어머님이 나와. 맨숨도까지는 왔어 지금. 지금 어머님이 나와. 주석님까지.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아 나 금요일이야.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이런 거 많이 알아 말이야. 아 이거 좋아. 뱅덩어머 같아. 얘 표정이 좋다.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를 잘 생각해봐. 각자 내가 귀를 잘못 뜨지 않았다면. 준하 형이 빨리 전화를 받았다면. 맞아. 형이 새끼를 안 셌다면. 아 너무 아쉽다. 근데 그게 했잖아. 아 도대체 뭐 영문을 알 수가 있어야지. 나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방송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모르는 거야 전혀. 아니 그러니까 형은 이번 해 앞에 거의 지금 나오질 않아. 녹화 없는 줄 알고 잤지 그냥. 그럼 오늘은 왜 나왔어 오늘은? 오늘은 녹화잖아. 아 왜 그래. 이경아 오늘은 녹화잖아. 아 그렇지. 편안해 너 새벽에서 화났지. 그래. 그래서 3시간 안에 전원 탑승 실패하셔가지고 저희가 조식 준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야 이 시간이 국밥이야 뭐예요? 저희가 선탑차가 있으니까 그 차를 따라서 운전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입장으로 운전해야 돼요? 아니 운전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하는 게 낫지. 내가 할게요. 아니 미주가 안 돼 안 돼 안 돼. 얘가 요즘 막 운전 때만 보면 나 미치더라고 얘가. 나 밤문 밝아. 안 돼 안 돼. 아니 밤문이 밝아.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아 이거 3시간이니까 또 그거지? 민속촌 가서 국밥 먹나 보다. 민속촌까지 간다고? 우리는 복장이 민속촌이잖아. 그러면 형 차라리 민속촌이면 들쫓팔려. 그러니까. 맞아. 차라리 나라. 차라리 다 차라리 나. 다. 민속촌이 차라리 나. 차라리. 지금 아무도 없는 새벽에게 나. 제발 민속촌이야. 여기에서 최악은 어딘지 알아? 뭐? 백화점 푸드코트. 주골에서. 오히려 새벽에 이게 다행이다. 그런 건 아니지 그냥 그런 건 아니지. 얘들아 빨리 타. 한 끼 주세요, 네. 밥 좀 주세요, 네. 안 나와. 문이 안 나죠? 문이 왜 안 나죠? 아니 인위주 씨. 문이 왜 안 나시는 거야? 야 벨트 다 했지? 네. 근데 이거 네비도 없이 그냥 이거 차 따라가라니. 이거 어딜 가는. 근데 이거. 네비 찍으면 어딜 가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너 뷰러 했어? 언니. 너는 진짜잖아. 너는 진짜잖아. 오빠 살려줘. 미주 너 뷰러 했냐? 아니 이 미주 까만 거 거의 안 발랐어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해 주자. 그래. 미주가 이제 저기에서 이빨까지 빼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거는 이제 진짜 가는 거고. 그럼 최고야, 최고. 어디 가는 걸까? 차라리 민속촌이면 낫다니까? 차라리 나아, 제발. 야 벌칙인데 그럼 민속촌 가겠냐? 오히려 청담동 브런치 어때? 이런 게 너무 쉽고 이러면 너무 너무 창피하지. 근데 진짜 배는 좀 고프긴 하다. 분장 이렇게 해서 그런지 더 배고파. 더 배고파. 더 허기죠. 배고파고 춥고. 손으로 막 집어먹고 싶어? 불려. 외로워. 이 복장으로 도대체 어딜 갈까 말이야. 모르고 가니까 이거. 근데 왜 새벽에 이렇게 일찍 굴렀냐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너무 새벽이에요. 아침에만 하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야. 그럴 것 같아. 오늘 수능 날이야. 수능 날이야? 맞아, 맞아. 잠이 키는 시간을 피해서 일찍 모인 것 같아. 우리 그래서 오늘 스탠바이가 4시였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없지? 나, 나, 나. 나 수능 반 이상 맞았어. 올. 나 언어 영역만 90점 넘었어. 나 외국어 영역 50몇 점이었어. 진짜로, 진짜로. 저기 진짜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보면 반 이상 맞았어 이런 거예요. 오, 이런 데가. 형, 근데 왜 형 오순은 안 했어?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없어. 야, 너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준하 형이 고교 과정을 탄탄하게 밟은 거야. 아니, 의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어? 아, 의고, 의고. 의고. 의고 나온 거잖아. 의고. 그래서 준하 선배님이 자팍다식 하시잖아요. 어? 박학다식이지, 자팍다식.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에 봤다가 자꾸 고개를 피하겠잖아. 애들이 또 한편으로는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네가 지금 그런 복장하고 운전하니까 진짜 우리가 어디 행사 가는 거 같아. 그렇지. 프랑스에 뱀 있을 거 같은데? 프로, 프로. 공연 있는 공연팀 느낌. 이쪽으로 가면 어딜 가? 어? 저거. 아, 근데 조심 먹으러 가는 거잖아, 그렇지? 응, 아침. 여기 이제 구리, 남양주. 그렇지? 꼭! 남양주? 남양주에 뭐가 있나? 남양주에 국밥집 많지? 진짜 많아. 곰탕, 곰탕. 곰탕. 곰탕 진짜 많아. 백숙. 나 닭곰탕 먹고 싶다. 연막이나 들으면서 가자. 아, 크리스마스 느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국장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팝송이라. 누구도 못 따라해. 다들 엉뚱한 짓만 하게 되네. 너네는 산타 크로스를 믿니? 아니요. 왜 나한테.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오빠 왜 울어. 왜 울어. 오빠 왜 울어. 산타 없어 선배. 산타 있어. 없어. 산타 있다고. 애들한테도 알려줘 이제. 엄마가 산타 있다고 그랬어. 없어 산타. 산타 없어. 산타가 나하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고 그랬어. 산타 없고 너 지금 거짓은 장했어. 알겠어? 할로즈. 이제 선물이야 알겠어? 이제 안 울었다. 누군이 안 울다. 울어도 괜찮아. 울어야 돼. 아 역시 역시 겨울엔 크리스마스야. 아 좋다. 햄역 국밥이랑 먹고 가시지예. 야 뭐야. 어? 어 어딘가 들어간다. 이거 어디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파트잖아. 이게 아파트야. 이거 진짜 학교 있는데 가는 거 아니야? 야 뭐냐 이거. 이거 학교 가는 거 아니야? 학교야? 왠지 학교 있을 거 같지 않아? 어? 워크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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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힐이야? 어. 워크힐 가는 길이다. 워크힐 조식이라고? 제발. 제발 호텔 아니겠지. 야 이거 입고 지금 호텔에서 조식 먹으면 나. 나 진짜 체하지. 이건 체하지. 그림 웃기다. 너무 창피해 그러면 안 되지. 입장이 가능하겠냐. 그렇지. 입장이 가능하지 않지. 어? 왜? 어? 왜? 여기 아차산이네? 다 회전하면 아차산이다. 아차산이 없어졌어. 야 무서워. 왜 그래요? 상관하다. 상관에 우리. 산에 왜 가. 아차에 꿨더니만. 산이 안 돼. 멧돼지 나와. 지금 참 한숨도 못 자고 사극 분장 내 수영 내신 시키더니 지금 나를 꿀고 아차산 가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설마 지금 아니겠지. 보라이자 도는 거 보여줘? 진짜 여기 있는데? 아 뭐야? 여기네. 저 등산을 진짜 제일 싫어해요. 달리기 다음으로. 아 뭐야? 나 달리기 다음으로 등산 싫어하는데. 야 쓰러진단 말이야. 이게 무슨 조식이야? 와. 이거 뭐야? 약수 먹는 거 아니야? 얘들아 빨리 와봐. 와 공기 엄청 차. 아니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네. 야 지금 설마 이거 산으로 올라가라고? 뭐야. 진짜 뭐야. 아니 사람들 출근하잖아요. 아 진짜 증상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힘들어. 감독님 한 대 맞자. 아 이거 좀 심하다. 야. 아니 여기가 비유가 너무 좋대요. 뭐가 좋아? 아니 비유가 뭐고 지금 어두워서 보일 줄 아는데. 우리 수능이야 수능이 한파야. 진짜 아깝게 실패하셔가지고 저희가 코스로 등산 코스 잡아서 요리를. 아 재벌려. 아니 그러면 등산복을 입고 왔지. 야 이거는.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계신데.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뭘 준비해? 조식 코스. 야 야 저거 지게 무늬죠 지게. 아 진짜 이거 아니지 말자요. 등산 용품은 주셔야죠. 왜 안 무거워요? 지게로 너 혼자 줘. 근데 안 무거워. 나랑 재석이 형이랑 번갈아 가면 돼. 번갈아 가면 질게. 아니 진짜. 왜냐면 형은 또 힘은 좋아도 무릎이 안 좋잖아. 아니 괜찮아 할 수 있어. 그 정도. 근데 제가 제일 젊은데 제가 그렇게. 괜찮아 목걸이나 빼 거지가야. 지금 금목걸이 하고. 금목걸이 하고. 금목걸이 하고. 금목걸이 하고. 금목걸이 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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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주. 금목걸이 하고. 아니. 지금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해 뜨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 뜨는 거 보기 아니고. 우리 다 봤는데. 야 여기서 무슨 해 뜨는 걸 봐. 얘들 봐 얘들. 얘네들. 달리기 하는 거 봐. 빨리 가자. 너 입 왜 이렇게 나왔어. 나는 이걸 전혀 이상치 못한 게. 이 옷을 주면서. 안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는데요? 안 죽겠어요? 난 핫백을 엄청 붙어서. 이 옷을 주면서. 따뜻하게 입어 주면서. 야 니네는 핫백 줬어? 나는 쟤가 여기 수건을 주더라고. 그래갖고. 아 수건 뭐야. 형을 위해서 수건 준비했대. 그래서 딱 봤더니. 이 면 행주를 주면서 수건이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빨리. 흥분하지 않겠냐고. 가 빨리 가. 가 가 가. 가 가. 화이팅. 화이팅. 가보자. 빨리 빨리 와. 화이팅. 너무 무서워. 지게가. 야갖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위에 가서 먹잖아. 맛있을 것 같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치 원래 운동하고 먹는. 야 여기에서 수박을 찾는다. 얘 봐라 얘 또. 야 진주야 뭐하는 짓이야. 근데 진주 이러다가 지치잖아. 진주야. 억지마. 너 이제 시작이야 시작 포인트. 벌써 여기서 이러면 큰일 나. 진주야 너 진짜 이 산에 사는 여자 같아. 너 지금 집에 가는 거 같아. 야 우리는 그래도 산에 그러는데 너는 피난 가는 거 같아. 야 이 낙엽이 아직도. 아 예쁘다. 야 이거 봐라. 빨간색 봐 이거. 아니 근데 나 진짜 가을산 보고 싶긴 했었는데. 지금 봐라 저기. 배드민턴 치시고. 대단하다. 맞아. 아 좋다. 아 좋다 그래. 아 이제 조금 뭐 이제 산길이 나오네 그치? 야 이거 너네들 한 며칠 앓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암벽통과인데 이 정도면. 그래서 장갑을 줬나 봐. 야 이거 가는 길 맞는 거야? 아니 여기 맞아 진짜로. 아니 왜. 바위를 타요? 야 이 정도면 거기서 로프 좀 던져줘야 돼. 뭘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냐. 아니 진짜 뭐가. 웃으면 무섭겠다. 으아. 으아. 엄마 얼추 마셨다가 하면 안 돼? 조금만 쉬면 안 돼요? 뭐라고? 얼추 마셔요 우리. 벌써 벌써 쉬어. 벌써 아니요 야. 20분 걸은 거 같은데. 살려주세요. 야 그냥 운동한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거. 야. 엉덩이로. 아침 운동이야 아침 운동. 다리로 하는 거 아니야. 엉덩이로 이렇게 밀어. 아 치면 왜 이렇게 이렇게 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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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시화야? 아이씨. 아 이거 형사 봐. 야 이거. 야. 야 잠깐만. 근데 이게 원래 있는 길이야? 대답해봐. 우리. 아 이거 가는 길은 맞는 건지. 이런 길이 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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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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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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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3시간 안에 못 모여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진짜 다시는 안 걸을게요. 내가 평범으로 잘하게 해 놓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걸을게요, 우리. 야,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봤는데 우리 올라온 거야. 나가봐, 지금. 야, 우리 냄새를 하지 마. 야, 지금 더 가야 돼. 야, 뒤에서야 밀어줄게, 일로 와봐. 그래, 경선아 이거 편해. 좋다, 우리 티워크 좋아, 지금. 야,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고마워, 고승준. 근데 너 진짜 가볍다고. 진짜? 어. 야, 이거? 야, 다 왔다. 다 왔어. 고지가 접힙니다. 자, 다 왔어. 야. 진짜 팔각정이다. 팔각정. 팔각정. 다 왔어, 진짜. 왜 들었네. 왔다. 왔다. 왔어. 자, 왔다. 아, 숙여. 누, 누울까? 야, 민규야. 나 가렸어, 왔어. 다리가. 다 왔어. 일어나. 민아, 일어나. 야. 민아, 일어나. 아주머니. 다 왔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다 왔어. 야, 진주야, 괜찮냐? 충분해, 충분해. 이게 뭐, 뭐가 힘들다고. 우와, 이런 곳이 있어? 나 우통 벗어도 돼. 다 왔어. 다 왔다. 어? 나 지금 냉탕 있으면 나 뛰어든다, 지금. 어? 이제 고향 땅이 왔습니까? 이거이, 이거이. 여기가 나만입니까? 여기가 바로 고향입니까? 아따, 멋있긴 하다. 우와. 이제 보인다. 기분 좋다. 야, 살아있음을 느끼네. 근데 한국이 진짜 아름다운 게 건물도 많은데 뒤에 산도 보여서 너무. 아. 아니, 이게 참 매력있네. 여기가 근데, 미안한데. 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산에 언제 올라왔니, 너? 어? 고민할 때 많이. 아, 그래? 우리 밥 먹자. 와, 여기서. 일단 우리도. 그러니까, 조식이 뭘까, 도대체. 야, 궁금하다, 저거. 아, 이거 먹읍시다, 이제. 이거 조식이 뭐야, 근데? 얼마나 또 맛난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 어? 소린아. 딸그락거리는데? 야, 이거 참 컵라멜다, 씨. 아, 이거야. 야, 이거 참 컵라멜다, 씨. 아, 이거야. 아, 이거. 한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맛있다, 맛있다. 맛있겠다. 미스커피도 있다, 형. 또 뭐야? 또 뭐야? 주먹밥, 주먹밥. 주먹밥도 있어. 주먹밥 살짝 또 말아먹으면 맛있어. 아, 맞아. 연장, 연장. 자, 이 육개장은 알지?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맞아. 나 남는 거 먹을게. 아니, 새생이 갖고 올라오길래. 내가 먹을게. 내가 조금 먹어볼 거지? 야, 너 먹어? 오늘은 나 이거 먹을게. 어? 오늘은 나 이거 먹을게. 어? 웬일이야. 이거 너무 당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빠, 피기부동 먹어줘. 안 말해, 피기부동 먹으려 했다. 먹어, 먹어. 아니, 아니, 농담이야. 아니, 드세요. 진짜, 진짜, 진짜. 피기부동 먹고 싶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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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뭐 먹을 거야? 나. 형 뭐 먹을, 이거 먹을래? 아니야, 나는 그냥 남는 거 먹을게.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선배님. 아, 육개장 있는데 또? 아, 육개장. 아, 육개장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먹어라. 아니, 아니, 아니. 우리 뭐, 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야. 모이다. 이거 우리가. 야, 내려가면 또 사 먹으면 되잖아. 이거 먹어. 아니, 너 먹어. 만족해. 언니, 우리 그럼 타다가. 이게 만족하냐고. 진짜 만족해? 진주야, 너 많이 먹어. 아, 이렇게, 이렇게 뜯은 게 킹받는데, 이거. 진짜, 정솔했다. 이대로 하면 돼, 이대로 하면 돼, 이대로 하면 돼, 이대로 하면 돼. 이대로 하면 돼, 이대로 하면 돼. 나중에 뜯어. 너 꺼도 해놨어. 너네 어디 도주 중에 해놨어. 야, 빨리 먹어라, 야. 도주 중에? 따라온다, 야. 야, 아까 추노봤다, 야. 빨리 먹고 도망가야 된다, 야. 아, 근데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너무 재밌다. 나 지금 이거 계란 네 코에 찍어먹을 뻔했다, 야. 무슨 소리예요, 오빠? 재밌는 소리야. 오늘 바짝, 오늘 바짝 좀 당기네. 그래, 그렇게 해. 독이 올랐네, 독이 올랐어. 되게 재밌으셔. 됐어. 좋아. 그래도 산에서 라면 처음 먹어봐. 나도, 나도. 잘 먹겠습니다. 야, 근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근데 또 이 맛에, 이 맛에 고생해. 이 맛에 고생하지 않아? 이 맛에 고생하지 않아? 야, 맛있다. 죽 먹으려고 아프고. 그래. 죽 먹으려고 하신가요? 죽 먹으려고 아픈 건 좀 그렇지 않아. 아, 그래. 또 위안이 되던데. 야, 이게 다 추억이야. 추억이다. 어? 근데 굳이 이런 추억을 난 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게 결론이에요? 알겠습니다. 왜요? 아, 말을 시키려고 했는데 얼굴이 너무 딱하네. 진주야, 불쌍한 거 좀 먹지 마. 햇빛 많이 봤니? 왜? 왜 이렇게 탔어? 굴렸어. 이 쓰레기 하나라도 여기 떨어뜨리지 마. 네. 이번이지. 낭빈 거는 나눠서 같이 먹어줘야 돼. 어. 여기 오빠 있잖아. 내 형이 왜 올라가겠어? 내 형이 왜 올라가겠어? 너 엄마 시간 없으니까. 혹시 서울예대요? 07학번입니다. 야, 인사 안 해도 돼. 퇴학 당했어. 자퇴야. 야, 자퇴라고. 퇴학, 퇴학.